남매 여름밤 음성소개 지금부터 영화 남매 여름밤 음성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윤단비 감독의 2020년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유년기의 그리움과 뭉클함, 신선한 캐스팅, 남매의 탁월한 연기, 낡은 단독주택이 주는 아련함 등의 이유로 다음 영화 평점 8.5점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중학생 옥주는 머리가 길고 피부가 흰 편이며 살집은 없습니다. 주로 밖에서는 청바지에 반팔티를 입고 집에서는 반바지와 반팔티를 수수하게 입습니다. 달걀형 얼굴에 쌍꺼풀은 없지만 이목구비는 뚜렷하고 인상이 차분한 편입니다. 옥주의 동생 동주는 초등학생인데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밤톨처럼 짧게 자른 머리, 동글동글한 인상의 개구쟁이처럼 보입니다. 집에서는 주로 반바지에 민소매나 반팔티를 입습니다. 누나 껌딱지이기도 하지만 호기심이 많아 이곳저곳 기웃되기도 잘합니다. 아빠는 키가 작은 편이지만 다부진 체격으로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동글동글한 얼굴 형태 때문에 동주와 닮은 인상입니다. 길거리나 시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듯한 평범한 모습의 아빠는 집에서는 반팔티와 칠부 면바지를 입지만 밖에서는 운동화, 등산복 반팔티, 바지 차림으로 일합니다. 고모는 옥주만큼이나 머리가 길고 앞머리를 일자로 자른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동주처럼 얼굴이 둥그스름한 편입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편하게 면바지나 얇은 긴팔티를 입습니다. 머리가 백발인 할아버지는 거의 눈을 감은 채 입꼬리를 올리거나 윗니를 드러내며 두 남매에게 웃어줍니다. 반팔티와 반바지 차림으로 마당 텃밭의 식물을 돌보거나 TV를 보고 오디오 세트로 음악을 들으며 소소하게 일상을 보내줘. 할아버지의 2층 단독주택은 이 영화에서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하는데요. 가족의 이야기가 대부분 이곳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80, 90년대에 지어진 듯한 2층집은 페인트가 벗겨진 베란다 기둥과 난간, 오래된 창틀이 시간의 덮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있는데 대부분을 텃밭으로 가꾸어서 식용작물이 가득합니다. 방울토마토, 고추, 포도 등은 영화에서도 언급됩니다. 나무도 몇 그루 있어서 바람이 불 때 들리는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무척 듣기 좋습니다. 마당을 몇 걸음 가로지르면 현관으로 향하는 계단 7개가 있습니다. 집은 반층 정도 위에 있는데 반지야를 창고로 쓰기 때문입니다. 창고문은 마당에서 옆으로 돌아가면 나오고 그곳의 폭이 좁은 공간에 텃밭 손질에 필요한 농기구와 낡은 호수들이 벽에 걸려있고 사다리와 물통, 바구니 달린 자전거도 있습니다. 현관문은 바깥 유리문과 안쪽 나무문 이중으로 돼있고 나무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죠. 거실 벽과 문은 모두 나무로 마감돼있고 바닥은 비닐장판이 깔려있습니다. 거실로 올라서면 오른쪽으로 넓은 베란다 창문을 볼 수 있는데 그 앞에 2인용 소파와 1인용 의자, 탁자가 놓여있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마당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면에는 오래된 오디오 세트가 놓여있고 그 왼쪽을 따라 할아버지의 안방이 있으며 안방 왼쪽에 움푹 들어간 공간에는 주방이 있는데 문은 따로 없고 커튼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엔 욕실이고 베란다 창문과 마주보는 곳에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계단이 있습니다. 안방과 마주보는 곳에 창고방이 있는데 현관 옆에 딸린 방이죠. 침대가 있지만 거의 방치된 듯 방바닥에 각종 담금주가 놓여있고 침대 위에도 잡동사니 물건들이 놓여있습니다. 2층으로 향하는 나무계단 중간에 벽장처럼 당겨서 열 수 있는 나무문이 있습니다. 2층 안쪽에서 잠글 수 있게 돼있죠. 그 문을 열고 올라가면 2층이 나오는데 작은 거실 왼쪽에 책상방이 있습니다. 거실 정면에는 2층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넓은 창문이 있고 그 앞에 낡은 재봉틀이 놓여있습니다. 꽤 넓은 편인 2층 베란다엔 빨랫줄이 있어서 가족들의 빨래를 주로 널어놓습니다. 옥주는 이곳 베란다 창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제 낡은 2층 집에서 만날 수 있는 그리움과 아련함을 영화를 통해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매의 여름밤 음성소개를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